갑시다 아마 위층 올라가서 환풍구 가겠죠? 흐름상 지금쯤 아마 환풍구 갈 것 같아요 나도 근데 이제 엘리베이터 쓸 수 있겠잖아 어 된다 되긴 된다 오오 돼? 아니 들어갈때만 하면 되지 내려서 확인하면 될 거 아니야 신원을 너무한 거 아니냐? 아이고 참 되게 빡빡하네 죄송합니다 아는 사람이 뭐 좀 물어봐서 얘는 뭐야? 기사야? 아 사원이구나 회의 중? 그럼 올라갈 수 있지 않을까? 아니 거기서 굳이? 뭐 이런데 어디 아닌가? 아 뭐 주격 아니면은 회의 중에 딴 짓해도 상관없지 화장실이 저기인가봐 화장실이 저기인가봐 나 왜? 나는 농뚱이 펴드해 인마 오늘 회의에서 復興方針이 결정되네 아 네 히토리브 동작은 일찍에 실행을 마토마데데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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같이 안가? 뒤화 아니 뭐 남자아장실 참 이런 상황에 말이야 응? 찾았다 티가 이건 저는 기다려 000 확인 variety 알겠 이거 형 내가 File いい? あんまりここに残りたくないから わかった 俺が先に行こう 僕はたぶんでいる ちょっかと言っていた あ、タンバー 無くて いやいやいやいや 何? 入る! 後ろ止んだ後ろ 왜 안가? 옆으로 개뜻답한데? 아니 이런 것까지 너무 구현하지 말아줘 너무 너무 과거 향수 이런 건 향수가 아닌데 잠깐만 개멘데요? 물론 무지다 하지만 우리 7번에 바로 옆에다 전화도 못하고 통신障害도 발생하는 얘기 그래서 그 이유야 진짜? 분명히 응 개멘데 진짜? 결과적으로 플레이트의 재생과 마치의 재생과 마치의 재생을 並行하고 진행할 수 있습니다 어느 곳도 우리 도시開発部門가 受け持つ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리이브 도우카수의 정책을 통해 3, 5, 10년을 통해 팀이 있다면, 이 시각 세계의 정책을 통해 또는 더욱 노력하고 싶지만, 빨리 빨리 도와드려야 할 것 같아요 어떤 질문이 있습니까? 만약에, 도우카수가 돌아가야 할 것 같아요 지루한데 템 없을거야 그냥 가자 귀찮다 아니 오른쪽으로 오른쪽으로 제발 이거 설마 나갈때도 이렇게 불안한데 살짝 여기가 내가 봤어 길을 걸고 있는 걸 이 눈으로 안정적인 정보를 깜짝이야 아니 아니 아니. 여기가 눈을 지나고 이제는 너무 놀랐고 좀 더 잤지 않았어. 아니구나. 흠. 신입자에 대해서 저쪽으로 대처시켜달라. 아니 근데 세피로스를 어떻게 내가 정말 네. 네. 7번째 지겼도 났습니다. 네오미가 나와요. 네오.. 네오.. 나.. 그러면 7번 플레이트의 재생을 할 수 없습니다. 하..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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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번 네요 및 도가るよ 시가 약속 노지 2 자 살면서 시간을 몇 번 해봤거든요 ちょっと待ってください 월요가 따오는 약 선물 받은 소타 이스랑 10 같이 들어있는 10개 비정도 들어가 있는 거에요 근데 그걸 뭔 모르고 1만 담배를 켜듯이 속담배를 했었어 근데 지금 수위 중형이 아니고 약속 노지와いつ고로わかる 저는 견에 대해 안가 아 지앗的な協力を強制的に引き出す方法 시가 약속 노지 1 시가 약속 노지 1 시가 약속 노지 1 고오는 나라 아 다시 2 마카세 생중 지고 미래요 그레와 오레 모 텍스다 니크 타이오이 요리 뭐 세이신的 2 다 메츠게리야 리카타 나는 좋아서.. 나는 좋아서.. 으쇼!! 아니 이네 찜이 머리 안들어간다 에어리스는 5번가 사람들이랑 되게 친하니까 번복이로 5번가 한 절반정도 날려주고 에어리스한테 그거 보여주고 말 안들으면 나머지 다 그렇게 한다고 하면 되지 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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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울저랑 쉽게 말해서 캡틴 아메리카에요 만들어진 슈퍼 솔저 느낌 G식이란게 있고 S식이란게 있고 등급에 따라서 고통도 다르고 일반인은 S식 G식같은거 견디지도 못하고 적어도 퍼스트 클래스가 된 사람들은 S식 그 솔저 그 액에 담겨지는거라고야되나 그걸 견뎌낸 사람 물론 거기 담겨졌다고 무조건 퍼스트가 되는건 아니고 견뎌내고 멘탈 나간것도 이겨내야되고 조건이 꽤 많은걸로 기억합니다 일단 제가 파판 세븐 자체를 그렇게 엔딩까지 못달려 달리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거를 알고 있는거는 예 세피러스 얘기하네 파판 세븐 본편 말고 파판 세븐 시시 프라이시스코 를 했었기 때문에 그나마 좀 세계관을 알고 있는 편입니다 안전한 방법부터 써야지 멘탈한거 한가지 확실한건 파판 세븐 원작을 해봤어도 이번건 좀 내용을 다르게 갈거 같거든요 지금 뭐 시작부터 세피러스 계속 나오는것도 그렇고 제시라던가 아발란치 애들 힘을 줬었던 연출도 그렇고 내용이 좀 다르게 갈거 같애 내 생각엔 피 꽉 찼지 가자 여기서부터 좀 빨리빨리 진행해봅시다 여기서부터 좀 빨리빨리 진행해봅시다 오늘 자기전에 엔딩을 볼라면 몸이 지치기 전에 가야되니까 아 이거 나오네 이런데 담그는거 호조랑 마주치나 여기서 호조를 바로 뒤따라 들어가버리네 오잉 호조를 바로 뒤따라 들어가버리네 오잉 에어 으어 어 어 어 아 어 어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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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어 흠.. 너희가 그니까? 무슨 말이야? 관심조차 없어 제대로.. 그러면 여기엔 용이 없어.. 프레지덴트는 위에다. 그럼, 가만히 있어봐. 자, 가만히 있어봐. 가만히 있어봐. 다행히 움직이지 않으면 좋겠어! 죽지 않으면 좋겠어. 나는 당신과 다르게 천사인이다. 그것은 나쁘지 않았어. 目的を言いたまえ 仲間を解放してもらおうか 仲間? エアリスはどこだ? 彼女の知り合いか それはそれは うん あーなるほど ということ? つまり? 何ブツクサ言ってやがる いやね 彼女が死んだら 彼女はどんな顔をするかなと 思ってね アニアニア 確かに 이런シーンはありません これは原作と同様に 新しいシーンだ 仲間は 無用だな 試験中の生物から 仲間を解放して 適用んです クラウド 仲間が 持adosできない それは つまり クラウドが ふく payを arya further そして のが ご議が少ない 今は 彼女が これは decor 帰ろう 신라 과학부문이 만든 인공생물 높은 적응능력을 지냈으며 전투중에도 진화해서 기이한 능력과 재생능력을 발휘한다 아, fuck 아, 아프다 임마 아니 거기서 진화를 해? 아까 진화는 한다고 했었는데 아니 왜 이렇게 너만 세포 먹지 말고 나도 아, fuck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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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투데이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또?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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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나요! 일단 호조 쫓다가 이상한 보스! 이 이상한 늑대인지 개인지 모르겠는 저놈은 애들을 내세우면 어떡하냐 이 toen는 나의 반응이 없어서 이제 너무 좋게 췄드렸네 제발 이리 와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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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생물체를 잡고 왔는데 제네를 내보내면은... 무시하는 건가? 음... 미치의 요인가 있는 건가? 아니... 조연은 대하이수미다... 残念다... 안전할 수 없어... 음... 그 사람은... 소르자라... 응 미치의 요인... 생각해보았다... 내 기억이 다르구나... 너는 소르자라... 아니, 왜? 미소 사념죄가? 미소 사념죄가? 미소 사념죄가? 미소 사념죄가? 미소 사념죄가? 미소 사념죄가? 사실 호주 쫓는 건 중요한게 아니지... 드디어 만나네 에어리스... 고잉? 뭐야 더 써지야 갑자기 전개 약화 역시 야 야 이건 뭐하자는 플레이어 이게 아쉽고 이건 지금 다행히 원작처럼 3인 파티가 최대의 제한이겠죠? 4인 플레이 안 시켜줄 것 같은데 어 13 저는 저 아이는 많이 보긴 많이 봤는데 말씀드렸듯이 본편은 별로 못해봤기 때문에 13은 정체가 뭔진 모릅니다 전혀 몰라요 전혀 저런 애가 팝판 세븐에 나온다는 것만 알고 있어 13 아마 호조의 그걸거야 실험체? 실험생물체? 아아! 여름을 지켜줄 것 같은데 아아! 이 girl은 괜찮을까요? 아 아 아 아 아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그치. 얘는 사람 말을 합니다. 목소리 근데 개 멋있다. 그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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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레드 13. 홍조가 지켰다. 그럼. 그치. 그치. 모르지 않나? 모를 것 같은데? 그게 아니었으면 자기 정체가 뭔지 알고 있었을 테니까. 그냥. 그치. 그치. 이. 그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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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악을 들으면 누가 봐도 세피로스 나올 것 같은데? 세피러스 목소리가 나오네 클라우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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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絶対 ではこう考えろ 犠牲は星へのちょっとした例だ はぁ? 使うばかりでなく時には返してやらないとな 本気で言っているのか さあな はい 了解しました 副社長がお呼びだ ア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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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ア ア